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최장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얘기부터 먼저 전해주세요. 네. 오스틴 공장에 인텔 수주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예상이라기보다 기대는 하고 있었죠.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도가 나오니까 시간으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요. 오스틴 공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나노보다 좀 높은 미세화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인텔이 하고 싶어하는 게 CEO까지 바꿔가면서 인텔이 CPU 시장을 다시 잡겠다. 압도적인 일이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는데 지금은 AMD한테도 밀리고 애플한테는 버림받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나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텔은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자기네들이 만들고 하는데 만드는 기술이 떨어지는 거죠. 밀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못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TSMC랑 아마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서로 삼성전자도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가호가 있지. 인텔이 삼성전자한테 손 벌리지는 않을 거다. 경쟁자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생산해서 1등, 2등을 했거든요. 영역은 좀 다른데. 영역이 좀 다르긴 한데. 넓게 보면 반도체. 그렇죠. 크게 보면 반도체에서 1등, 2등을 하던 회사였는데 내가 지금 1등 하고 있는데 2등한테 가서 하기 좀 쪽팔려. 그러면 이제 TSMC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죠. TSMC는 자기들은 오로지 시공 대행만 해드립니다. 브랜드는 알아서 하시네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한데. AMD도 거기다 맡겼죠? 그렇죠. 애플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누구도 맡겼어요. 어디다 맡겨요. 그렇죠. 어디도 맡길 수 없는 거고. 엊그저께 TSMC가 실적 발표하면서 30조 투자, 과감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분명히 인텔이랑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기존보다 2배 이상 설비 투자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물론 이제 어팡이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인텔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는 사실 10나노 위쪽이라서 CPU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10나노보다 위쪽이라면. 이게 미세화 공정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렇죠. 높은 기술력.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인텔이 하고 있는 게 14나노 이런 식이거든요. 10나노보다 위쪽입니다. CPU 만드는데. 그래서 그 밑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10나노 이상대 장비가 있는. 그러니까 만드는 오스팅 공장에 발주를 준다는 것은 CPU는 아닐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텔이 삼성전자랑 손을 잡고 뭘 하려고 하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그것만 보면 몇 등쯤 합니까? 2등입니다. TSMC가 압도적인 1등이고요. 그리고 2등 치고는 압도적인 2등이 삼성전자. 그래서 아마 그 시장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SMC가 못 받는 물량만 받아도. 그럼요. 괜찮은 산업일 것 같아요.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에 그게 없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 못 만든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반도체 산업에서는 굉장히 아웃사이더입니다. 10% 안쪽도 안 되는 생산량으로 치면. 뭐 하는 거죠? 차의 반도체가 무슨 역할을 해요? 보통? 뭐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CU라고 해서 가전제품에서 들어가는데 뭔가 신호를 주면 버튼을 딱깍 누르면 라디오를 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반도체가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미한 거거든요. 생산량이.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는 지금 중요한 건 모바일이 잘 팔려서 아이폰 잘 팔려서 모바일용 반도체 해야지. 그리고 지금 노트북 수요가 엄청나서 PC용 반도체 만들어야지. 그런데 뭐 서버용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후순위에 있는 반도체는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현상. 그러니까 10개를 예상을 해서 자동차 업계들이 한 10개 정도 우리가 필요해서 그 정도를 줬죠. 그것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차가 잘 팔려서 한 2, 3개 더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지금 안 돼. 노트북 만들어야 돼. 한 번 그냥 줍는 거 좀 하지 말아줘.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완벽하게 공급이 부족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시장이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그 쇼티지 현상에서 그럼 수요는 뭡니까? 자동차도 못 만드니까 차량 업체도 별로 안 좋겠죠.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만드는 업체도 뭐 좀 만들어서 넘어가야 돈이 되는데 만들지를 못하니 거기도 안 좋을 거고.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그런데 거기는 이미 주문이 꽉 차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차량용 반도체 우리가 안 만들고 여기 왔는데 단가가 이래? 안녕히 계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 최근에 DBI텍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오늘 나온 보고서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파운드리 업체는 공급 부족 때문에 M&A, 증설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ASML이라는 반도체 EUV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EUV 장비가 출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EUV 장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나노 밑에 쪽에 굉장히 파운드리 쪽에서도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고사양의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ASML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엄청 많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됐고 올해 실적 가이드 그러니까 본인들이 올해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애라는 가이드도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게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이 EUV 장비 한 대가 2천억에서 3천5백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대. 그래서 지금 반도체 시장은 이 장비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생겨서 독과점 시장. 이거 있으면 좋은 회사. 그렇죠. 이거 없으면. 수주 못 받고 반도체 못 만드는 회사. 그래서 독점적인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KB증권 쪽에서는 아마 디렘은 1분기 정도에 랜드는 3분기 정도 되면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추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큰 사이클을 맞이했다. 라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쪽도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 그러네요. 그게 오늘 장마감 이후에 나왔다. 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오늘 장에서. 일단 오늘 LG전자가 또 급등을 했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이것도 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요새는 참 봐야 될 게 많습니다. 한 2, 3일 전에 블라인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블라인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회사 험담하는 무기명 게시판 사이트죠? 맞습니다. 거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이메일을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 일하는데 접을 것 같다. 이런 일이 나온 그게 올라오니까 이게 또 기사화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작년 이제 LG전자가 사업 개편을 하면서 연말되면 뭐 사업부 이제 뭐 간호자는 그러면서 스마트폰 개발을 포기하겠다. OEM 쪽으로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CEO가 그런 메일을 보내면서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 시켜버린 거죠. 직원들한테 메일 보내면서 그 대신 고용은 잘 보장하겠습니다 하면 그 말이 그냥 철수하겠다는 얘기지 계속 할 거면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이게 완전히 뭐 이제 철수하겠다라고 발표한 것도 아닌데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에서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산다더라 페이스북이 산다더라 구글이 산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뭐 LG전자가 급등을 했고요. 오늘 또 LG디스플레이가 또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LCD 사업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LCD 사업도 여기 마찬가지로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TV 많이 사서요? TV도 많이 사고 노트북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삼성은 LCD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삼성의 생산한 물량은 사라지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 유례없는 LCD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중국이 많이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중국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중국도 사실 경쟁을 하고 OLED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LCD를 예전만큼 이렇게 캐파를 늘리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급등했고 오늘도 자동차는 또 급등했습니다.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부품 수주할 거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10% 넘게 10만 원 넘게 올라가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이런 쪽이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견인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LNG 가격도 요즘 단기 거래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급등하고 있죠. 비트코인 못지않게. 그건 왜 오르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파도 추워서 추워서 한파도 영향이 좀 있었고 물류 차질도 있으면서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장기 전망은 한 2, 3개월 거치면 안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생산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계속 만들고 있고 그래서 장기 전망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을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면서 LNG 운반선 단가 이 용선료도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해운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해운이 얼마 전에는 컨테이너 물동량 때문에 박스를 구하지 못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구하지 못해서 운임이 급등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쪽 운임이 올라가다 보니까 BDI 같은 BDI는 이제 운임지수? 그렇죠. Baltic Dry Index라고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거 컨테이너에 안 담아서 실을 수 있는 거 벌크선 네, 벌크선 그런 거 지수인데 이쪽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 원래 따라 올라가 약간 다르거든요. 용도가 다르니까? 네, 용도가 달라서 그런데 이것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운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요. 조선업도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LNG, 운반선 용선료 이런 거 올라가면 배 많이 만들겠지 이런 것들 함께 연상이 되면서 조선주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일부터는 강세 아니었던 종목 잘 찾아서 좀 알려주세요. 그거를 좀 찾아와야 돼. 워낙 장이 좋아서 공매도와 관련한 업데이트 소식은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이거는 금융위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부 여당 의견이 나온 게 있어서 다들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여당은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의 제도 개선안을 지금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한적으로 하냐. 시총과 거래량이 큰 상위 한 30에서 50개 정도만 열어주자. 그리고 이제 개인한테는 지금 공매도가 막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모두한테 열어주지는 못하고 전문 투자자에 한해서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3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3월에는 어려울 것 같다. 6월 정도에. 왜냐하면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4월 정도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법을 바꿔야 이렇게 개인들한테도 공매도 허용하는 게 된다는 건가요? 이 자본시장법 안에 공매도를 불법으로 하는 금융사도 제재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공매도 이슈가 두 가지죠. 하나는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 두 개인데 처벌 강화하려면 자본시장법 해야 된다. 네. 이 개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6월 달 정도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융위 토론이 좀 진행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구체적인 가닥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처벌 강화하는 거야? 처벌 강화한다고 하면 법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 평평하게 운동장 만드는 건 30종목에서 50종목만 허용하면 평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외국인 기관들은 다 하는데. 외국인 기관한테도 30에서 50종목만 열어주겠죠. 대차를. 아. 공매도 자체를. 자체를. 자체를 허용할 때 다 허용하지 말고. 기회만 30에서 50종목은 열어주는 게 아닐까. 이번 기회에 허용하는 걸 줄이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답답한 이슈이긴 한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나. 고칠 것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니까. 고칠 것도 있고 공매도의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매도가 하는 역할도 있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유효권 규제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우주 관련한 산업들. 요즘 미국에서도 뜨는 것도 같고. 몇 가지 또 그것만 모은 ETF도 나온다고 해서 테마주인데. 요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요새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정말 꿈만 같던 일들도 조만간 현실화되겠구나. 우리 이 프로님은 혹시 2020 원더키디라는 만화이십니까? 그 세대 아니시죠? 몰라요 저는. 그건 저희 세대 만화라서. 그게 2020이 벌써 지났어요. 그게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2020년도에는. 그게 언제적 만화입니까? 제가 어릴 때니까 80년대 중후반. 저는 사춘기였으니까 그런 나이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벌써 2020이 지났습니다. 우주로 벌써 가구도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거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작년에 핫했었던 ETF. 액티브 ETF인 아크. 아크가 우주 탐사 기업 ETF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버진 갤럭티. 이게 우주 여행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맥사 테크놀로지. 이거는 우주 기술로 회사와 통신, 지구 관측, 레이더, 위성 서비스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하루에 20%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아크가 한다니까. 여기는 한 번 손 댔다 하면 주가가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아크라고 하는 ETF 이른바 맛집. ETF 맛집이 우주 관련 주로 레시피를 만든 새로운 순제품을 만들 거라니까. 이게 들어갈 것 같은 식재료들이 올라가는 컨셉인 거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이슈가 있어요. 김정주 넥슨 회장님께서 엘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1,600만 달러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이분도 예전에 NC 이런 거 사고 그러셨으니까 투자 촉이 좀 있으신 분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 이것도 인공위성 관련된 회사인데 M&A 하면서 세트레가이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실 우주 사업은 먼 미래일 같긴 한데 예전에는 국가가 진행을 했었잖아요. 나사나 이런 쪽에서. 그런데 이제 민간 주도로 좀 바뀌고 있어요. 엘런 머스크도 하죠. 스페이스X. 아마존도 지금 저위도 위성 이쪽에서 사실 돈도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아마존 테슬라 돈도 있고 똑똑하고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또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위성 우주 산업. 우주 산업이라는 게 돈은 어떻게 버는 시나리오예요? 아직 못 벌고 있는 것까지도 이해는 되는데. 그거는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우주여행. 우주여행.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위성. 위성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회사들이 다 적자입니다. 아까 버진 갤럭틱 이 회사도 보니까 7천만 달러 적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초기 사업은 적자일 수 있고. 지금 못 가진 건가요? 그렇긴 한데. 그 큰 그림이 뭐냐. 적자라도 우리는 그림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간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고 테마들도 다 그때그때 다르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신고가입니다. 지수가요? 고가는 아닌데 종가 기준으로 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저번 주 월요일날 너무 강하게 쌓아버려가지고. 그거는 못 넘겼는데. 장중 기준으로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렇군요. 계속 갈지. 또 브레이크가 걸릴지.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뭘지. 이런 게 궁금한 건데. 잠시 후에 말씀드린 대로 KB증권 김상훈 이사 모시고. 브레이크가 될 만한 요인들이 혹시 통화 정책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박차재님도 옆에서 재미있게 듣고 가세요. 아 네. 일찍 가야 돼요.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이들이 중요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NET영화